안녕하세요. 배우 김학철입니다. 오늘은 갈치백반 준비했습니다. 바로 시작합니다. 밤사이 먹겠습니다. 우리 모두 청바지,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. 아우 갈치를 먹고 싶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. 양쪽의 뼈 가시죠? 가시. 뼈가 아니라. 갈치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. 내가 뼈가 어딨어? 가시야. 이렇게 제거. 양쪽을 이렇게 제거를 하면 네. 아낌없이 제거를 해서 이 부분만 남는다는 얘기죠. 그래서 가운데로 들어오게. 아주 먹기 좋게. 네. 뚝 떨어져 나올 때. 네. 좋죠. 요럴때. 음. 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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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감자전 감자전의 막거리 뼈가 가시가 잘 발라졌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자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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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별히 오늘 김치는 소선호텔 김치올시다. 역시 제 값을 하는군요. 감자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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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eich 디저트로 케이크까지 막걸리와 케이크가 이렇게 어울릴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오늘의 음식 한줄평 갈치백반 막강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맛에 폭파 거기다 조선호텔 김치 아주 개값을 하는 그리고 케이크 겨울철 김 여러분 깊어가는 겨울밤 막걸리 한잔 하시죠 감사합니다 딱 한잔